요즘 챌린저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애 아이고 설마 집중해서면 올라갈 수 있다 너무 짧게 아 또 떨어졌네 이거 아 저기서 떨어지냐 다시 간다 아 다시 간다 아 다시 간다 아 이거 떨어졌다 아직 제가 여기 있을 실력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데 아 나 왜 여기 왜 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절로 뛰어 나 절로 뛰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공주님 만나야 돼 아 뭐야 드디어 벤 당했네 뭐냐 이거 판테온으로 플레이나 가야겠다 오늘은 챌린저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 오늘은 아니고 이거 3연승만 더 하자 2연승만 아 2번판만 이기자 그래 아 오오 뭐야 아 망했네 맞죠 이것도 잡았죠 내 라인 스티 당한다 아 킹들 안쓰다 아 킹들 안쓰다 설마 갱원화인데 진짜 오네 아 뺏겼어 뭐지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질 수도 있을 것 같냐 잡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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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놈 아 아 아 왜 이렇게 못먹..잠만 제대로 할게요 이거 뭐야 나 템 안샀네? 뭐야 버그인가? 형템 안사신건 실버판테온을 위한 힌드림 진짜 실버판테온인데 이거? 아 이거 진짜 실버판테온이잖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하나 했어 이거 잡았..잡았죠 했는데 왜 안죽냐 했어 이거 바텀에 궁 써야되는데 아.. 롬타임 바텀에 궁 써야되는데 이거 템이 없어서 못쓴다 뭐야 왜 이렇게 써야되는데 뭐야 왜 이렇게 써야되는데 상무푸스 됐어 딜고 이득 아 이 렉 뭐야 아 어이없네 템을 하나 사냐 실버도 아니고 동있는 자 아 아 아 아 아 아 플레이 갈수 있겠다 이거 뭡니까 아 스케치 잘못 썼어 이거 잡은거였는데 아 이거 CS 못 먹어서 용 안 뜨는 거 봐 이거 할만 안 난다 CS 좀 잘 먹지 아 이게 뭐야 아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 지겠다 아 아 우리 시비를 데프 먹어 냠냠 쩝쩝 아 왜 안 맞냐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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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바늘구멍이야 완전 어 잠깐만 이거 지는 거 아니지 너네 데프 먹었네 뭐야 이거 뭐야 미군인줄 알았네 놀랬잖아 아 킨들애들 킬 줬네 이거 어떻게 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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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먹어! 시비르! 그렇지!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지 CS 먹어 우리 비르 우리 비르 CS 먹어 우리 비르 푸탑도 먹지 너무 빵 태움만 독식하면 안 돼 시비를 키우게 해 나는 어차피 키 먹으면 된단 말이야 난 어차피 먹을 게 많아 아 제발 데프 죽어 아아 데프만 녹일게요 안 되겠어 이거 테프 먹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이스 우리 비르 먹어! 아아 왜 저래 뭐야 너는 들어올라 해 어디 들어올라 해 일로와 오매나? 이동 속도 뭐야 아이씨 노잼 흠 흠 플레 가겠다 형 플레이를 위해 노력하는 장범주님께 한마디 응원을 해주신다면 꼭 모든 실버 여러분 플레이티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